회의실 책상에 진지하게 앉아있는 아마나 면접 분위기에 면접 말투로 이야기하자 앞에 앉아있던 두 사람은 박수를 치며 합격이라고 말해줍니다. 다음에 아마나의 오퍼인 잡지 선전모델 오디션에 앞서 염수증이었습니다. 좀 더 엄하게 해달라고 하자 반대로 말하기 놀이를 해보자 제안하는 치유키 놀이가 시작되자 아주 진지한 심사위원처럼 압박 면접을 하는 두 사람이지만 열심히 하는 아마나에게 또 합격을 주며 오냐오냐를 해주네요. 면접도 면접이지만 어떤 잡지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면접 내용과 함께 오디션에 필요한 것을 숙제하자는 치유키 어떤 잡지냐고 물어보자 애프리콧이라고 답하는 아마나 과거에 한참 유행했던 잡지였다 지금은 사라진 소녀들을 위한 잡지 그 잡지가 이번에 복관하며 잡지사 내부의 직원들이 눈여겨보던 아마나에게 시득권을 주며 그랑프리의 메이너로 출전하게 된 것 애프리콧이라는 말에 살짝 말끗이 흐려지는 치유키 애프리콧 한때 소녀들에게 꿈과 다양한 세계를 보여준 잡지 치유키 역시 그 잡지를 보고 자파의 세계에 빠진 소녀 아마나가 우승했으면 선전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무언가 복잡하고 답답한 감정이 휩싸이는 치유키 아마나를 위해 잡지를 건네주면서도 분위기나 행동만으로도 그녀의 감정이 어떤지 알 수 있던 두 사람 치유키는 헌책방에서 찾았다고 말했지만 분명 이 책은 치유키의 것 애프리콧은 치유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 그것을 알게 된 두 사람 그리고 어째서 왜 애프리콧이냐며 복잡한 감정을 토하는 치유키 셋이 모이면 최강, 셋이 모이면 아스토르메리아 그것이 이 유닛, 아니 그녀들의 행복의 아이덴티티 하지만 애프리콧이라는 치유키의 추억이 그런 최강의 사랑을 계속 흔들며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무겁고 서로가 서로를 서먹하게 만듭니다 그저 응원을 해주는 것인데 자신 때문에 분위기가 서먹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아마나 애프리콧 이야기를 들은 뒤로부터는 계속 아마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거워지는 치유키 그런 둘 사이에서 자신은 어떻게 해줘야 하나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탱카 셋이 모이면 아스토르메리아 분명 그것을 아는데 계속 밀려오는 복잡한 감정은 치유키의 눈과 입에서 슬픔으로 흘러넘치며 복잡한 감정과 싸울 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리고 무언가 마음을 먹은 듯 치유키는 그날 밤 오사키가에 찾아가 두 사람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번 애프리코 선전모델 오디션에 참가하기로 한 치유키 물론 시드권을 가진 것이 아니기에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일반 오디션부터 보기로 한 것 그 말에 놀라는 아마나와 탱카 아마나가 오디션에 합격했으면 하는 마음은 진심이지만 이런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응원할 수 없기에 이 마음을 던지기 위해 지금 나 자신을 위해서 이번 오디션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줄트일지도 모르는 마음 아마나에게 민폐가 되는 게 아닐까 뒤늦은 후회를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아마나가 우승했으면 하는 마음도 진심이니까 지금 이곳은 줄트나 민폐가 아닌 당당하게 아마나를 응원하기 위한 치유키의 마음에 솔직해지기 위한 것이라며 괜찮다는 하즈키의 경력 아마나는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감정의 다양한 복잡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겠다고 치유키 앞에서 말했지만 둘 다 뽑히는 게 아닌 한 명만 뽑히는 거면 이대로 자신이 저버리게 된다면 열심히 했는데 치유키에게 졌을 때 그 후가 두렵고 무서웠던 아마나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탱카는 참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건넵니다 다음날 푸드서에게 오디션을 사퇴하겠다고 말하는 아마나 아마나 역시 치유키를 응원하고 있기에 자신이 노력을 했을 때 자신이 이기면 지면 특히 졌을 때의 불안감 탱카가 말했던 나가지 않아도 되라는 말에 사퇴를 표하자 치유키 역시 자신이 엔트리를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각자의 마음 때문에 생긴 불화 그렇기에 포기하려는 치유키 두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알았지만 푸드서는 그렇기에 더더욱 전해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탱카는 푸드서에게 짐을 전하러 갔을 때 들었습니다 이미 애프리콧 그랑프리 내정은 아마나로 결정 오디션은 그저 애프리콧 부활을 위한 신호탄이자쇼 물론 심사위원들은 전부 전문가를 보았기에 탈락이 결정된 사람들도 기회가 있고 이미 애프리콧 편집부는 아마나를 택했기에 치유키가 우승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런 건 자신도 반대지만 이미 거기서 정해진 것이고 바꾸거나 아마나가 사퇴한 순간 오히려 업무관계 문제가 생길 것일기에 바꿀 수 없는 사항 결국 아마나가 하든 안 하든 치유키가 어떤 생각의 마음을 가졌던 변하지 않는 진실 그렇기에도 감정은 아파하고 그 마음을 소리 지를 수 없던 치유키 강변에서 지를 수 없던 소리를 지르던 중 찾아온 아마나와 탱카 그녀들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걷던 중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아직 서먹한 분위기 전환을 위해 여기서 자주 발성 연습을 했다며 소리를 내지만 잠깐 뿐 서로 소리가 담고 있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답답하면서도 서먹할 때 치유키는 반대로 바라기 놀이를 하자며 큰 소리로 마음에도 없는 하지만 그 말의 반대말은 진심이 담겨진 말을 소리 높여 지릅니다 목소리 내도 괜찮아 반대로 생각하면 내지 않아도 돼 하지만 지금은 내야 하는 반대로 말하기 그렇기에 탱카도 아마나도 마음에도 없지만 속에 담고 있던 소리를 있는 힘껏 지르며 진심을 담아서 전해야 하지만 전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들을 반대되는 말로 서로에게 전합니다 오디션에서 떨어졌으면 지고 싶어 알스토로 메리아 따위 정말 싫어 정말 소중하지 않아 흘러넘치는 눈물 그게 서로가 전하고 싶었던 진실 놀이를 끝내고 이제는 솔직해질 시간입니다 셋이 모이면 아이스토로 메리아 셋이 모이면 채강 셋이 모였을 때 빛을 바라는 그녀들의 아이덴티티 파라는 그런 화목하고 행복한 이야기가 아닌 가족같은 아이스토로 메리아가 갈등을 가진다면 어떤 감정일까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소중히 생각하기에 이뤄지는 그 속의 이야기는 어떤 형태의 모습일까를 보여준 스토리였습니다 여기서 샤이니 컬러즈 나아가 아이스토로 메리아 피라면 이 스토리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왔는지 이미 눈치채고 보셨을 것입니다 연분홍색으로 얽히며 통친 연분홍 시나리오 서로가 소중하지만 과거 소중했던 것에 대한 갈등 치우키에게 있어서 애프리쿠시라는 잡지는 자파의 세계에 빠지게 해준 소중한 추억 그 추억은 시간이 지나며 과거의 기억이 되었지만 현지시대에 와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그 추억에 잠기지만 그 선전 모델이 되는 것은 아마나 치우키에게 있어서 아마나는 소중한 동료이자 가족같은 존재 응원을 해주고 우승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패배하면 같이 슬퍼해주며 도와주고 곁에서 같이 격려해주고 싶었지만 소중한 추억 소중한 기억 그것을 준 애프리쿠시 어느 순간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된 것 같은 기분 애독자긴 하지만 과거의 이야기고 깊게 보면 지나간 추억이며 공시적인 내 것하고는 틀리지만 자신의 추억이 아니게 된 듯한 복잡한 감정 그로 인해 솔직하게 축하해주고 싶어도 어째서인지 그런 당연한 감정이 언제나 느꼈던 감정이 달라지고 멀어지는 것 같은 아픔 아마나 역시 이 애프리쿠시 치우키에게 있어서 소중한 추억이자 과거인 것을 알기에 복잡한 감정이 앞서고 그녀는 분명 진심으로 자신을 응원해주고 있는데 어째서 계속 복잡한 감정이 왜 자신이지 하는 생각이 밀려오며 갈등은 커지는 가운데 텐카는 우연히 프루서가 전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애프리쿠 그랑프리는 아마나로 이미 내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열심히 노력하는 아마나 응원해주는 치우키 사이에서 고뇌하다 치우키가 마음먹고 오디션에 도전한다 했을 때 더욱 복잡한 감정이 휩싸이며 그녀 역시 둘 사이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답해줘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며 치우키의 고민, 아마나의 고민, 텐카의 고민 전부 의미가 없어지고 의미를, 마음을, 이제는 알스토르메리아로서 함께 그 마음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마지막에 세 사람 모두 마음속에 있던 마음을 전하며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무지 좋아하고 아끼고 있었기에 알 수 있던 감정인 것을 알게 되며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토리는 알스토르메리아의 분위기에서 보기 힘든 정말 깊은 내용에 서로 간의 갈등이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 같은 그녀들이 아끼는 마음과 질투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교차하며 보여주는 복잡한 감정선의 이야기 그렇기에 더더욱 이 연분홍 시나리오가 좋은 이야기로 평가받고 그것을 애니로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표정 연출을 통해 얼마나 답답했는지 말하고 싶었는지 울고 싶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었기에 애니로서의 매력을 더욱 어필했으며 알스토르메리아의 애니메이션 신곡 윗유를 통해 그녀들이 서로를 얼마나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었는지를 잘 들려주어서 즐거운 한편이었습니다만 사실 이전부터 시나리오 스토리를 애니로 가져면 생기는 생략되는 부분과 변화하는 부분이 있다는 단점으로 인해 아쉬움이 남는 건 당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시간이 넘는 분량을 20분 안에 넣기 위한 빠른 전개와 함께 속도가 빠른 진행 중요한 부분의 스킵 특히 연분홍 스토리는 자잘한 부분을 제외하면 스토리 전체가 전개를 위한 빌드업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반대로 말하기 놀이 애니에서는 초반과 마지막 후반만 다뤘지만 시나리오에서는 솔직하지 못한 마음을 숨기려고 아마라랑 치유키와 탱카가 괜찮은 척하는 부분을 계속 연출하고 이야기 중간중간 괜찮은 척 억지로 넘기며 진신된 마음을 전하기 힘들거나 전해선 안될 때 그것을 돌려서 말함으로써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속에 담고 있는 진실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장치였습니다. 애니에서는 초반 잠깐 언급으로 인해 그 장치로서의 부분이 많이 아쉬웠으며 아마나가 이미 내정이 결정된 시점에서 어떻게든 바꾸기 위한 프로세의 노력과 그 내정이 잡지를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장이라는 속사정 이야기를 들은 탱카의 고뇌 장면과 그걸 솔직하게 프로세에게 말하는 장면 그 부분이 생략이 되어서 급정기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도 아쉬웠습니다. 제가 감상평을 적을 때 시나리오를 먼저 보고 애니를 보면 좋을 것이라고 한 이유기도 합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아이스토로메리아의 내면적인 이야기와 감정 연기를 잘 보여서 좋은 편이었지만 지식의 저주에 걸려버린 이상 아쉬움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도 연출적 부분과 감성적 부분을 더욱 살려서 애니만의 개성으로 본 시나리오를 잘 풀어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만족했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